인삼 인삼을 거두고 난 땅을 본 적 있으세요? 기름기 하나 없이 메마른 땅 대지가 품었던 풍부한 영양을 남김없이 내주었다는 증거죠 자연의 풍요로움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이면 그 진한 기운이 오롯이 뿌리에 담기게 되죠 그 뿌리의 힘이 모근에 전해지면 그 순간 려의 인삼과학은 빛이 납니다 찾고 찾아도 인삼만한 것이 없기에 려 자양윤모 인삼으로 아름다움의 근본을 지키다 려 자양윤모